식단을 찾은 최신성 PD의 눈을 피해 몰래 훔쳐먹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써야겠다 어때요? 읽어보니까 이 만원 행복은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이 만원 행복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 같이 굶었으면 좋겠습니다 굶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절약을 하면서 절약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약을 해야 한다 아, 맞다. 밥 먹기 전에 한 번 자고 총수하고 서빙하고 깎아줘요 네, 저희 일 좀 하시면 깎아줘요 저 일할게요 곧바로 식당 일에 둘이 6종, 6종을 이쁘게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척척 잘하고 있네요 이건데 아, 초신성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저,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소신성 이라는 팀에서 예를 맡았고요 옛날에 시합 인진 비대회 막 홍보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어, 저, 저, 저 요, 나는 케이스에 고개 숙인 명백한 피해자 순수함을 농락한 시스터브 원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지금 너무 연기했고 생기세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일이 좀 하셨으니까 거기 좀 짜게 드시죠 열심히 일하고 밥 한 고기 200원 지출 건일 씨 수고하셨어요